산골의 가을 산골의 가을은 무르도 갔다. 아름드리도송은 삑삑이 들어 박혔다. 무거운 송락을 머리에 쓰고 건들건들 새새이 끼인 도토리 벗, 돌베, 갈립들은 울긋불긋 잔디를 적시며 맑은 샘이 쫄쫄거린다. 산토끼 두 놈은 한가로이 마주앉아 그 불을 활짝거리고 이따금 정신이 나는 듯 가랑잎은 부수수하고 떨린다. 산산한 산들바람, 귀여운 들국화는 그 품에 새뜩새뜩 넘논다. 흑래와 함께 향긋한 땅김이 코를 찌른다. 요 놈은 쌀이버섯, 요 놈은 입석은 내, 또 요 놈은 송이. 아니 아니, 가시넝굴 속에 박은 박하풀 냄새로군. 응치리는 뒷짐을 딱 쥐고 어정어정 도닌다. 요요히 다리를 옮겨 놓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호화든다. 코는 공중에서 벌렸다, 오므렸다, 연신 이러며 훅, 훅, 구붓한 한 송목 밑에 이르자 그는 발을 멈춘다. 이번에는 지면에 코를 야시 갖다 대고 한 바퀴 빙, 남을 끼고 돌았다. 아하, 요 놈이로군. 썩은 솔잎에 덮여 흙이 본 곳이 도다올랐다. 그는 손가락을 꾸짖으며 정성스레 살살 헤쳐본다. 과연 귀여운 송이,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나오지. 그걸 뚝 따들고 뒷짐을 치고 다시 어실렁 어실렁. 가끔 선하품은 터진다. 그럴 적마다 두 팔을 떡 벌리곤 먼 하늘을 바라보고 늘어지게도 기지개를 느린다.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 치고 송이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지 않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덜어 있느냐 하면 있기는 커녕 부쳐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이때야 남의 곁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별을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하면 이 땅 삼천리 강산에 들어 놓인 곡식이 말짱 네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이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다. 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목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 반. 올라갈수록 덤불은 우거졌다. 머르며 다래 칙 게다 이름모를 잡초 이것들이 위아래로 이리저리 서려 좀 채 길을 내지 않는다. 그는 잔딧길로만 돌았다. 넓적다리가 벌죽이는 찢어진 고위자락을 아끼며 조심조심 사려 딛는다. 손에는 치구로 엮어둔 일곱 개 송이 늙은 소나무마다 가선 두리번거린다. 사냥개 모양으로 코로 쿡쿡 내를 한다. 이것도 송이 같고 저것도 송이 같고 어떤 게 알짜 송이인지 분간을 모른다. 토끼똥이 소보록한데 갈립이 한입 뚝 떨어졌다. 그 입을 살며시 들어보니 송이 대구리가 불쑥 솟아왔다. 매우 큰 송이인 듯 그는 반색하여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손을 내들며 열 손가락을 다 펴들었다. 가만 가만히 살살 흙을 헤쳐본다. 주먹만한 송이가 나타난다. 예 이놈 크구나. 손바닥 위에 따올려놓고는 한참 들여다보며 싱글벙글 한다. 우중충한 구석으로 바위는 벽같이 깎아질렀다. 그 중턱을 얼고 나간 지갑에서는 물이 쪼록쪼록 흘러내린다. 인삼이 썩어내리는 약수라 한다. 그는 도루 위에 걸터 앉으며 또 한 번 하품을 하였다. 간밤에 쓸데없는 노름에 밤을 팬 것이 몹시 따른하였다. 따사로운 햇살이 숲을 세워든다. 다람쥐가 술방울을 떨어치며 어여쁜 할미새는 앞에서 알신거리고 동리에서는 타작을 하느라고 와글거린다. 흥겨워 애치는 목성 그걸 억누르고 공중에 응응 진동하는 벼 터는 기계소리 빠진 변 산속에서 어린 목동들의 노래는 철양이 울려온다. 산속에 묻힌 마을의 전경을 멀리 바라보다가 그는 눈을 찌긋하며 다시 한 번 하품을 뽑는다. 이 웬놈의 하품일까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부터 여태껏 창자가 골렸던 것이다. 불현듯 송이 꾸러미에서 그중 크고 먹음직한 놈을 하나 뽑아들었다. 응칠이는 그 송이를 물에 썩썩 부벼서는 떡 벌어진 대구리부터 걸상스레 덥썩 물어 떼었다. 그리고 넙죽한 잎이 움찔움찔 씹는다. 혀가 녹을 듯이 만질만질하고 향기로운 그 맛. 이렇게 훌륭한 놈을 입맛만 다시고 못 먹다니 문득 옛 추억이 혀끝에 뱅뱅 돈다. 이놈을 맛보는 것도 참 근자의 일이다. 간불 생심이지 어디 냄새나 똑똑히 맡아보리. 산속으로 쏟아니다 백판 못 따기도 하려니와 덜어 딴다는 놈은 행여 상할까 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내려다 묻고 묻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이 한 꾸러비 차면 금시로 장에 가져다 판다. 이틀 사흘씩 공들인 거로대 잘하면 사십전 못 받으면 이십오전 저녁거리를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하며 좁쌀 서너 대를 손에 사들고 어두운 고개를 터덜터덜 올라오는 건 좋으나 이 신세를 뭐에 쓰나 하고 보면 울프냥 굳기가 짝이 없겠고 이까짓 걸 못 먹어 그래 홧김에 또 한 놈을 뽑아 들고 이번에 물에 흙도 씻을 새 없이 그대로 덥석거린다 그러나 다른 놈들도 별수 없으렸다 이 산골이 송이의 본 고양이로 돼 아마 일년에 한 개조차 먹는 놈이 드물리라 흠 썩어진 두상들 그는 폭넓은 얼굴을 일그리며 남이나 들으란 듯이 이렇게 비웃는다 썩었다 함은 되생겼다 모멸하는 그의 언투였다 먹다 나머지 송이 꽁댕이를 바로 자랑스러이 입에다 치뜨리고는 트림을 섞어가며 우물거린다 송이 두 개가 들어가니 이제는 먹을 재미가 없다 뭔가 좀 든든한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 국수 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냐 아따 궁한 판이니 아무거나 있으면 속쭈으로 여러 가지를 먹으며 시름없이 앉았다 그는 눈꼬리 슬그머니 돌아간다 웬놈의 닭인지 암탉 한 마리가 조알의 무덤 앞에서 뺑뺑 맨다 골골거리며 감도는 걸 보며 아마 알자리를 보는 맥이라 그는 돌에서 궁둥이를 들었다 낮은 하늘로 외면하여 못 본 척 하고 닭을 향하여 저 견으로 널찍이 돌아내린다 그러나 무덤까지 왔을 때 몸을 돌리며 후후후 이 자식아 어딜 가 후후 두 팔을 벌리고 쫓아간다 산 꼭대기로 치모니 달근 허둥지둥 갈 길을 모른다 요리 맥긴 조리 맥긴 꼬꼬댓거리며 속만 태울 뿐 그러나 바위툼에 끼어 왁살스러운 그 주먹에 보가지가 둘러나기에는 불과 몇 분 목 걸렸다 그는 으슥한 숲속으로 찾아들었다 달개의 껍질을 혼란 까고서 두 다리를 들고 찢으니 배창이 옆구리로 깨진다 그놈을 긁어 뽑아서 껍질과 한데 뭉치어 흙에 묻어버린다 고기가 생기고 보니 연하여 나누니 막걸리 생각 이걸 끓여놓고 한 사발 떡 곁들이면 떡 좋을 텐데 제기 응칠이의 고기는 어디 떨어졌는지 술집까지 못 가는 고기였다 아무려나 고기 먹고 술 먹고 거꾸로는 못 먹느냐 그는 달개 가슴패기를 입에 들여대고 쭉 찢어가며 먹기 시작한다 쫄깃쫄깃한 놈이 제법 맛이 들었다 가슴을 먹고 넓적다리 볼깃짝을 먹고 거반 반쯤을 다 해내고 나니 어쩐지 맛이 좀 적었다 결국 음식이란 양념을 해야 하는군 숲을 속으로 그냥 설렁설렁 내려온다 솔숲을 빠져 화전깨로 내리려고 할 때 별안간 등 뒤에서 여보게 저 응칠이 아닌가 고개를 돌려보니 대장간 하는 성파리가 작달막한 채수에 들짝거리며 고개를 떨나온다 그런데 무슨 기난일이 있는지 불이 나게 달려들더니 자네 응고개 논에 뼈 없어진 거 아나 응칠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바쁜 때 농군의 몸으로 응고개까지 애써 갈 놈도 없으려니와 또한 하필이면 절 보고 뼈에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 뼈간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잡담 제하고 응칠이는 자넨 어째서 응고개까지 갔던가 하고 대담스레 그 눈을 쏴보았다 그러나 성파리는 조금도 겁먹은 기색없이 아 어쩌다 지났지 뭘 그래 하며 도리어 얼레발을 치고 덤비는 수작이다 고얀 놈 응칠이는 입대 다녀야 동물을 팔아 배를 채우는 그런 비열한 짓은 안 한다 낯을 불키자 눈에 불이 보이며 어쩌다 지났다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이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자고 하는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이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뿔이 도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다 그러나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세장 물론 수가 좋으면 개떼기 위에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어수룩한 산골로 일이 넘고 절이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견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음은 가슴이 답답할 만치 대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본시 영마 직성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는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고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에 간장을 태우며 가진 국리를 대하고 대하였다 만은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빛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 찍어들었다 벽에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그을렸다 그 위에다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려 적었다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나시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지피 석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음에 재지은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 닫고 울타리 밑구멍으로 세 식구가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앤다 다 쓰러져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째 어린애를 잡겠수 그러니 서로 갈립시다 하는 것이다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집불도 없는 것들이 붙어다닌 대자 별 수 없다 그 보담은 서로 갈려 제 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같은 하리라 그는 선뜻 응락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가서 젖먹이나 잘 키우고 몸 성이 있으면 혹 염분이 다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깐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서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새고 나서 날이 환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매 팔자란 응치리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개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멜 걱정도 호포받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을 걱정도 호동그라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도야지고 달기고 개고 언제나 옆을 떠날 수 없겠지 그리고 돈 돈도 그러나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 하면 오라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이고 가 있다가 불행이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 하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다음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오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이를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곡의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다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동군이었다 나이 서른 하나로 무더니 철났다 하고 동료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별을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걷어두렸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뵐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찬판이든 번질 찾아와 별을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변은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 뿐이었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 임의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돌아서 약을 보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분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이 가꾸던 그 별을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 새벽부터 앳앳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살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친구들이 빤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여럿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원은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득 한데 엎치고 덥치더라고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었다 샛바람과 비의 벼는 깨게 비틀거렸다 이놈을 가을하다 간 먹을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별을 거뒀다고 말만 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까 응칠이의 제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구구로 가만만 있으면 좋을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롱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보러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련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돈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변은 넉넉히 거둬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 번 버릇을 잘못해놓으면 여느 자긴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을 터였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신보를 눈치채고 응치리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도룸 같은 변개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채쳐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짱 이상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대도 한 대말가량은 될런지 응치리가 아침 일찍이 그 돈깨로 돈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돈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네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조이 입어야 될 것이다 응치리는 송이도 송이련이와 실상은 궁리에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갈만한 놈은 여럿 들어보았으나 이렇다 찍을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두 놈 중에 지시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응치리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원수는 애나무 딸이에서 만났다 응치리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일을 낼듯이 성팔이의 눈을 들이또렸다 성팔이는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려서 그만 벙벙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헬슥하여 빠주대고 쳐다보더니 그래 자넨 왜 극혜 노하나 지나다 보니깐 그렇길래 일태면 자네보고 얘기지 뭐 하고 뒷감당을 못하여 우물쭈물 한다 노하긴 누가 노해 응치리는 뻗퉅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응고개를 어째 갔더냐 말이지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뭔가 난 응국이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파리는 속이 타는지 코로 후응하고 날숨을 길게 뽑는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파리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여 구장 내 소신가 뭔가 떼다 먹고 한번 다녀온 놈이었다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동리 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그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국애라고 못 갈리 없을 테 하고 한번 언먹다 그러나 자네도 알다시피 거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리라면 혹 모른다 하지만은 성한 사람이야 응국에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꽉 눌러 등을 떠본다 여기에는 대답 없고 성팔이는 덤덤이 쳐다만 본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참 있더니 주머니에서 단풍갑을 꺼낸다 우선 제가 한 개를 물고 또 하나를 뽑아내 대며 권련 하나 피우게 매우 듬직한 낯을 해 보인다 이놈이 이에 밝기가 몹시 밝은 성팔이다 턱없이 권련 하나라도 선심을 쓸 궐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예까지 부르대는 도리어 저의 저지가 불리하다 그것은 짜장 그 손에 넘는 것이니 아 웬 권련은 이래 하고 슬쩍 능치며 성냥이 깼나 일부러 불까지 그어대게 하였다 응칠이에게 액을 떠넘기어 이용하려는 야심을 생각하면 곧 달려들어 다리를 꺾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당에 떠들어 대고 보면 저는 드러누워 침뱉기 결국 도적은 뒤로 잡지 앞에서 어른거리는 법이 아니다 동리의 소문이 퍼질 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게 자네가 했건 내가 했건 간 하고 과연 정다이 그 등을 툭 치고 나서 우리 둘만 알고 동리의 말을 내지 말게 하다가 성파리가 이 말에 매우 놀라며 눈을 말똥말똥 뜨니 그까지 볕쯤 먹으면 어떤가 하고 껄껄 웃어버린다 성파리는 한굽 접혀 말문에 메었는지 얼떨떨하여 입맛만 다신다 아예 말은 내지 말게 응 알지 하고 다시 다질 때에야 겨우 주저주저 입을 열어 내야 무슨 말을 내겠나 하고 조금 사이를 떼어 또 내야 무슨 말을 그건 염려 말게 하더니 비실비실 몸을 돌려 저 갈길을 내 걷는다 그러나 저 앞 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두 번이나 돌아다 보며 이쪽을 살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엥칠이는 이 꼴을 이윽이 바라보고 입안으로 죽일놈 하였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같은 동료에게 죄를 넘겨 씌우려 함은 도저히 의리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응호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놓았다 남 좋은 일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겠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보겠는가 확적이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본에 요절을 내리라 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뱉어던지고 산을 내려온다 그런데 그놈의 행피로 가늠해 보면 응칠이 저만치는 때가 못 벗은 도적이다 어느 비친놈이 논 두렁에까지 가위를 들고 오는가 격식도 모르는 풋둥이가 그러려면 바로 조다까리나 수수다까리 말이지 그 속에 들어앉아 가위로 쏙닥거려야 들킬 일도 없고 일도 편하고 두 포되고 세 포되고 마음껏 딸 수도 있다 그러나 틈보고 집으로 나르면 그만이지 누가 논의 별을 다 그렇게도 벼에 걸신이 들렸다면 바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한달 보호 동안 주인 앞에 얼렁거리며 신용을 얻어오다가 주는 옷이나 얻어입고 다들 잠들거든 벼썸이나 두둑이 질머매고 덜렁거리면 그뿐이다 이건 맥도 모르는 게 남도 못살게 굴려고 에이 빵알 자식도 그는 분노에 살이 다 부들부들 떨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런 촘 도적이란 봉이 나기 전에는 바짝 물고 덤비는 법이었다 오늘 밤에는 요 놈을 지켰다 꼭 붙들어가지고 정강이를 분질러 놓으리라 밥을 먹고는 태연이 막걸리 한 사발을 걸떡걸떡 들이키자 커 가을이 되니깐 맛이 행결났군 그는 주먹으로 입가를 쓱쓱 훔친 다음 송이 꾸러메서 세 개를 뽑는다 그리고 그걸 갈키같이 마른 주막 할머니 손에 내어주며 예수 송이나 잡수께유 하고 술값을 치렀으나 아이 송이도 고놈 참 간살을 피우는 것이 겉으로는 반기는 척 하면서도 좀 싶은 모양이다 제따는 한 개 삼전씩 치더라도 구전밖에는 안 되니깐 응칠이는 슬며시 화가 나서 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움푹 들어간 볼떼기에 저건 또 왜 저리 멋없이 붉어졌는지 통 나온 광대뼈 하고 치마 아래로 남실거리는 발가락은 자칫 잘못보면 황새 발목이니 이건 언제 잡아가려고 남겨두는 거야 보면 볼수록 하나 예쁜 데가 없다 한두 번은 먹은 것도 아니요 언젠가 울타리께 풀을 베어주고 술 사발이나 얻어먹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야멸치게 따질 건 뭔가 그는 눈살을 흘끗 마치고는 하나를 더 꺼내요 예수 또 하나 잡수께유 내던져 죽은 대또의 가래침을 탁 뱉었다 그제야 식성이 좀 풀리는지 그 가축으로 웃으며 아이고 이거 자꾸 주면 어떻게 해 어떡하긴 자꾸 살찌게유 하고 한마디 톡 쏘고 일어서다가 무엇을 생각함인지 다시 텐마루에 주저앉는다 그런데 참 요즘 성팔이 보셨수 아니 당체 볼 수가 없더구먼 술도 안 먹으러 와유 안와 하고는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의아한 낯을 들더니 왜 또 뭐 이리 아니유 본지가 하오래니깐 응칠이는 말끝을 얼버무리고 고개를 돌려 한대를 바라본다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지 닭들이 요란이 울어댄다 논뚝의 미루나무는 부우하고 또 부우하고 잎이 날리며 팔랑팔랑 하늘로 올라간다 성팔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살았지유 글쎄 재작년 가을이지 아마 하고 장죽을 빡빡 빨더니 근데 또 떠난다든가 홍천인가 어디 즈 성님한테로 간대 하고 그게 옳지 여기서 뭘 하느냐 대장간 이라고 일이나 많으면 모르거니와 밤낮 파리만 날리는데 그보다는 제 형이 크게 농사를 짓는다니 그 티나 거들어주고 국으로 얻어먹는게 신상해 편하겠지 그렇게 불불간 처자식을 데리고 아마 떠나리라고 하고 농구는 그저 농사를 지어야 돼 내 술 먹으러 또 오지유 간단히 인사를 하고 응치리는 다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서니 옥깃을 스치는 개운한 바람이다 밭 둔덕의 대추는 척척 늘어진다 머지않아 겨울은 또 오렸다 그는 응호의 집을 바라보며 그간 죽었는지 궁금하였다 응호는 봉당에 걸터 앉았다 그 앞 화로에는 약이 바글바글 끓는다 그는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앉았다 우중충한 방에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 색색 하다가 아이고 하고는 까물어치게 콜록거린다 가래가 치밀어 몹시 괴로운 모양 뽑아줄 사이가 없이 풀들은 뜰에 엉켰다 흙이 드러난 지붕에는 망초가 혀청 호허청 바람은 가끔 찾아와 사림문을 흔든다 그럴 적마다 문은 의신연스럽게 삐꺽 삐꺽 이웃의 발발이는 부엌에서 한창 바쁘게 달그락거린다 마는 아침에 아내에게 먹이고 남은 조죽밖에야 아니 그것도 참 남편이 마저 긁었으니 사발에 붙은 찌꺼기 뿐이리라 거 다 졸았나 보다 응치디는 약이란 다 쫄면 못 쓰니 고만 짜 먹여라 하였다 약이라야 어제 저녁 울티에서 올가들인 구렁이지만 그러나 응원은 듣고도 흘렸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 잠자코 고개도 안 든다 옙다 송이 마시나 봐라 하고 형이 손을 내밀째야 겨우 시선을 들었으나 술이 거나한 그 얼굴을 거북상 술이 훑어본다 그리고 송이를 고맙지 않게 받아 방에 치뜨리고는 이거나 먹어 하다가 뭐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래도 잘 들리지 않으므로 뭐야 뭐야 좀 똑똑히 하라니까 하고 골피를 찌뿌린다 그러나 아내는 손짓만으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음성으로 치느니보다 종이 비비는 소리랄지 그걸 듣기에는 지척도 멀었다 가만히보다 음치리는 제가 다 불안하여 뒤보겠다는 게 아니냐 그럼 그렇다 말이 있어야지 남편은 이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킨다 병약한 아내 음성이 날로 변하여 감을 시방 안 것도 아니련만 그는 땅바닥에 늘어져 꼬치꼬치 마른 반송장을 조심히 일으켜 등에 업었다 울박 반머리에 잿가는 놓였다 머리가 눌릴만치 납작한 굴속이다 게다 거미줄은 예제없이 엉키었다 부춧돌 위에 내려놓으니 아내는 벽을 의지하여 웅크리고 앉는다 그리고 남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지키고 섰는 것이다 이 꼴들을 멀거니 바라보다 응치리는 마뜻지 않게 코를 휭 풀며 입맛을 다시었다 응호의 짓이 어리석고 우라가 터져서이다 요즘 응호가 형에게 말도 잘 않고 왜 어딱비딱 하는지 그 속은 응치리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응호가 이 아내를 찾아올 때 꼭 3년간을 머슴을 살았다 그처럼 먹고 싶던 술 한잔 못 먹었고 그처럼 침을 삼키던 그 개고기 한 매 물론 못 샀다 그리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리를 내놓았으니 후일 선체로 썼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근사를 모아 얻은 계집이련만 단 두 애가 못 가서 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도시 모른다 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변변히 보여 본 적이 없다 혹 안다는 사람의 말인즉 내점이니 어렵다 하였다 돈만 있으면야 내점이고 연병이고 알빠가 못될 거로돼 산할전 거리로 쫓아나오며 성님 하고 팔을 채일 적에는 응호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왜 응칠이가 몸을 돌리니 허둥지둥 그 말이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 있다면 꼭 한 가지 남았으니 그것은 엊그저께 산신을 부리는 도인이 이 마을에 오지 않았는가 그 도인이 응호를 특히 동정하여 15온만 들여 산치성을 올리면 씻은 듯이 낮게 해주리라는데 성님은 언제나 돈 만들 수 있지요 거 안된다 치성들여 날 병이 안났겠니 하여 여전히 딱 떼고 그러게 내보래던 예전에 계집 다 내버리고 날 따라 나설했지 하고 그래 농군의 살림이란 제 목 빼기라지 그러나 아우가 암말없이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들어갈째 응치디는 속으로 또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였다 응호는 도로 아내를 업어다 방에 띄었다 약은 다 졸았다 불이 삭기 전에 짜야 할 것이다 식기를 기다려 약사발을 입에 데워주니 아내는 군말 없이 그 구렁이물을 껄떡껄떡 들이마신다 응치디는 마당에 우툭거니 앉았다 사람의 목숨이란 과연 중하군 하였다 그러나 계집이라는 저 물건이 저렇게 떼기 어렵도록 중할까 하니 암만 해도 알 수 없고 너 참 요 건너 성팔이 알지 너하고 친하냐 성이 뭐랬는데 거 대답 좀 하렴 하고 소리를 빽질러도 아우는 대답은 않고 고개도 안 든다 그러나 응치디는 하늘을 쳐다보고 트립만 끄욱하고 바랐다 술기가 코를 콱콱 찔러야 할 터인데 이것 풋김치 냄새만 코밑에서 뱅뱅 돈다 공짜 김치만 퍼먹을 게 아니라 한 잔 더 했더면 좋았을걸 그는 일어서서 대를 허리에 꽂고 궁둥이의 흙을 털었다 벼 도둑맞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서라 가뜩이나 울상이 속이 쓰릴 것이다 그보다는 이놈을 잡아놓고 낭중 희자를 뽑는 것이 점잖겠지 그는 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답답한 아우의 살림을 보니 역 답답하던 제 살림이 연상되고 가슴이 두루 답답하였다 이런 때에는 무가 십상이다 사실 하느님이 무를 마련해 낸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맹맥할 때 한 개를 씹고 보면 꿀꺽하고 쿡 치는 그 맛이 좋고 남의 무밭에 들어가 하나를 쑥 뽑으니 가랑무 이 키 이거 오늘 운수 대통이로군 내던지고 그 다음 놈을 뽑아들고 개울로 내려온다 물에 쓱쓱 닦아서 꽁지는 이로 펴 던지고 으썩 깨물어 붙인다 개울 둔덕의 포플러는 호젓하게 매출이 컸다 자갈돌은 그 밑에 옹기종기 보였다 가생이로 잔디가 소보록하다 응치리는 나가 자빠져 마을을 건너다 보며 눈을 멀뚱멀뚱 글리고 누웠다 산이 뺑뺑 둘려 숨이 콕 막힐 듯한 그 마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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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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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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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그는 콧노래로 이렇게 흥얼거리다 갑작스레 강릉이 그리웠다 펄펄 뛰는 생선이 좋고 아침 햇살이 빗기어 힘차게 출렁거리는 그 물결이 좋고 이까지 둠의 구석에서 쪼들리는데 대단히 그래도 저의 딴엔 뭐 농사점 지었다고 악을 복복 쓰며 잘도 떠들어 댄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어디인가 평온치 못할 쓸쓸함이 떠돌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삼십여 년 전 술을 빚어놓고 새를 울리고 흥에 질리어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이러던 가을과는 저 딴 쪽이다 가을이 오면 기쁨에 넘쳐야 될 시골이 점점 살기만 뛰어오면 웬일인고 이렇게 보면 재작년 가을 어느 밤 산중에서 낫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강도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창을 보고 오는 농군을 농군이 죽였다 그것도 만이나 되었으면 모르되 빼앗은 것이 한껏 동전 네잎에 수수 일곱대 게다가 흔적이 탈로 날까 하여 그 다스로 그 얼굴에 껍질을 벗기고 조기 대강이 이기듯 끔찍하게 남기고 조긴 망란이다 흉악한 자식 그 알량한 돈 사전에 나 같으면 가여워 덧돈을 주고라도 왔으리라 이번 놈은 그 따위 각닥이나 아닐는지 할 때 찬 김과 어울러 침이는 소름에 머리 끝이 다 쭈뼛 타였다 그간 아우의 농사를 대신 돌봐주기에 이럭저럭 날이 늦었다 오늘 밤에는 이놈을 다리를 꺾어놓고 내일쯤은 봐서 설렁설렁 뜨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이 산을 넘을까 저 산을 넘을까 주저거리며 속으로 점을 치다가 슬그머니 코를 골아올린다 밤이 내리니 만물은 고요히 잠이 든다 검푸른 하늘의 산뽕우리는 울퉁불퉁 물결을 치고 흐릿한 눈으로 별은 떴다 그러나 구름대가 몰려 닥치면 깜깜한 절벽이 된다 또한 마을 한복판에는 거친 바람이 오락가락 씁쓸이 궁굴고 이따금 코를 찌르는 후련한 산사 내음새 북쪽 산 및 미루나무에 쌓여 주막이 있는데 유달리 불이 반짝인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노랫소리는 나직나직 한산이 흘러나온다 아마 별을 뒤심대고 이상이리라 응치디는 잠자코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섰다 그리고 다 나와서야 그 집 친구에게 눈치를 안 채이도록 내 잠깐 다녀옴 새 어딜 가나 친구는 윈영문을 몰라서 뻔히 쳐다보다 밤이 이렇게 늦었으니 나갈 생각 말고 어서 이리 들어와 자라 하였다 기껏 둘이 앉아서 개코지코 떠들다가 갑자기 일어서니까 꽤 이상한 모양이었다 건넌마을 가 담배 한봉 사올라구 담배 여기 있는데 또 사부하나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굳이 연봉을 꺼내어 손에 들어 보이더니 이리 들어와 섬이나 좀 쳐주게 아 참 깜빡 하고 응치디는 미안스러운 나츠로 뒤통수를 극적극적 한다 하기는 섬을 좀 쳐달라고 며칠째 당부하는 걸 노름에 몸이 팔려 그만 잊고 했던 것이다 먹고 자고 이렇게 신세를 치면서 이건 썩 안됐다 생각은 했지만 내 곧 다녀올 걸 뭘 어정쩡하게 한마디 남기곤 그 집을 뒤에 남긴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럼 곧 다녀오게 하고 때를 제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여일같이 그럼 잘 다녀오게 이렇게 그 신상만 편하기를 비는 것이다 응치디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어떤 경의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 느끼고 어깨가 으쓱거린다 백판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앉아서 몇 번 말만 좀 하면 대뜸 구부러진다 그렇게 장한 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적질이지만 들어가 욕보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하셨수 하고 적이 놀라면서도 그래 그 돈은 어떻게 했수 또 그럴 생각이 낫디까요 참 우리같은 농군에 대면 호강살이유 하고들 한편 썩 부러운 모양이었다 저들도 그와 같이 진탕 먹고 살고는 싶으나 주변 없어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의안이 되는 것이다 응치디는 이걸 잘 알고 그 누구를 논에다 거꾸로 박아놓고 달아나다가 붙들려 경치던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며 자네들은 안정 멀었네 멀었어 하고 흰소리를 치면 그들은 옳다는 듯이 묵묵히 고개만 끄덕끄덕 하며 속없이 술을 사주고 담배를 사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별을 훔쳐간 놈은 응치를 빠구던보는 모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응치디는 더욱 괘씸하였다 그는 물풀의 몽둥이를 벗삼아 논뚝기를 질러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슥한 금음치리야 길은 어둡고 흐릿한 언저리만 눈앞에 아물거린다 그 돈까지 칠 마장은 느긋하리라 이 마을을 벗어나는 어기에 고개 하나를 덮는다 또 하나를 덮는다 그러면 그 다음 고개와 고개 사이에 수목이 울창한 산충턱을 빗겨대고 면마지기의 돈이 놓였다 응호의 돈은 그 중에 하나였다 길에서 썩 들어앉은 곳이라 잘 배도 앉는다 동리의 그런 소문이 안 났을 때에는 천행으로 본놈이 없을 것이나 반드시 성파리의 성행임에는 응치디는 공동묘지의 첫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다음 고개의 마루턱을 올라섰을 때 다리가 주춤하였다 저 왼편 높은 산 고랑에서 불이 반짝하다 꺼진다 짐승불로는 너무 흐리고 아하 이놈들이 또 왔군 그는 가던 길을 옆으로 세웠다 더듬더듬 나뭇가지를 짚으며 큰 산으로 올라간다 바위는 미끄러내리며 발등을 찢는다 딸기 가시의 종아리는 따갑고 엉금엉금 기어서 바위를 끼고 감돈다 산 거반 꼭대기에 바위와 바위가 어깨를 겪고 옴숙 들어간 굴이 있다 풀들은 뻗치어 굴문을 막는다 그 속에 돌아앉아서 다섯 놈이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린다 불빛이 샐까 염려다 땀포불을 야치 달아놓고 몸들을 바삭바삭 여미어 가린다 어서 후딱어딱 쳐 갑갑해서 원 이번엔 누가 빠지나 이 사람이지 뭘 그래 다시 섞어 어서 이따의 수작이야 하고 한 놈이 코를 내고 화투를 빼앗아 제 손으로 섞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벗썩 대드는 응치리를 벙벙이 쳐다보며 얼뜰한다 그들은 응치리가 오는 것을 완연하게 싫어하는 눈치였다 이런 애송이 노른 판인데 응치리를 들였다가는 맥을 못 쓸 것이다 속으로 매우 꺼렸지만은 그렇다고 응치리의 비위를 건드리면 더욱 좋지 못함으로 아 응치리인가 어서 들어오게 하고 선웃음을 치는 놈에 난 올듯하게 자넬 기다렸지 하고 어수대는 놈 하여튼 한켓 떠보세요 이놈들은 손을 잡아드리며 썩들 환영이었다 응치리는 그 속으로 들어서며 무서운 눈으로 좌중을 한 번 훑어보았다 그런데 재송이도 그 틈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날 전만 해도 응치리더러 먹을 양식이 없으니 돈 좀 치아라던 놈이 의심이 부쩍 잃었다 도둑이란 흔히 이런 노름판에서 시가 퍼진다 그 옆으로 기호도 앉았다 이놈은 며칠 전 제 계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영동 가서 장사를 하겠다던 놈이 노름을 왔다 재깐 주제에 딸듯 싶은가 하나는 용구 농사엔 힘만 쓰고 노름의 몸이 달았다 시키는 부역도 안 나온다고 동네에서 손도를 맞은 놈이다 그리고 남의 집 머슴 녀석 뽐을 내고 멋없이 점잔을 피우는 중 늙은이 상투쟁이 이 물건은 어서 달아왔는지 보지도 못하던 놈이다 채! 이것들은 뭘 한다고 응치리는 기호의 등을 꾹 찔러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애딴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자네 돈 좀 없겠나? 하고 돌아서다가 윙걸 돈이 어디 눈치만 남고 얼음 얼음하니 아내와 갈렸다지 그 돈 다 뭐했나? 아 이 사람아 빚 갚았지 기호는 눈을 내리 깔며 매우 거북한 모양이다 오른쪽 엄지로 한 코를 막고 흥! 하고 내뽑더니 이번 빚에 졸려 죽을 뻔했네 하고 묻지 않을 발뺌까지 얹어서 설대로 등어리를 극적극적 한다 그러나 응치리는 속으로 이놈 하였다 응치리는 실눈을 뜨고 기호를 유심히 쏘아 주었더니 꼭! 사원 남았네 하고 선뜻 알리고 빚 갖고 뭐하고 흐지부지 녹았어 어색하게도 혼잣말로 우물쭈물 웃어버린다 응치리는 퉁명스러이 나! 이원만 채게 하고 손을 나대다 그래도 잘 듣지 않으며 따서 둘이 논을 테야 누가 떼먹나 하고 소리가 한 번 빽! 아니 나올 수 없다 이 말의 기호도 비로소 안심한 듯 저고리 섭을 쳐들고 훅적거리다 쭈뼛쭈뼛 꺼내놓는다 나는 응치리에 솜씨면 낙자는 없을 것이다 서로 재간이 모자라 잃는다면 우격이라도 도로 몰아갈 테니까 나도 한켜 떠보세요 응치리는 우제스레 굴러 기어든다 그 콧등에는 자신 있는 그리고 흡족한 미소가 떠오른다 사실이지 노름만큼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시 없었다 슬프다가도 화투나 투전장을 손에 들면 공연스레 어깨가 으쓱거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노름파는 옆에 못두고 친한다 그는 이놈 저놈의 눈치를 슬쩍 한 번 훑고 두 패로 나누지 응치리는 재성이와 용구를 데리고 한옆으로 빗게 앉았다 그리고 신바람이 나서 화투를 석다가 손을 딱 짚으며 튀전이래지 이깐 화투는 하튼 뭘 할 텐가 녹벗긴가 켤탠가 약단이나 그저 보지 사방은 매섭게 조용하였다 바위 위에서 혹 바람에 오래 구르는 소리뿐이다 어쩌다 옅다 봐라 하고 화두짝이 쩔컥한다 그러곤 다시 지죽은 듯 잠잠하다 그들은 이옥의 몸이 달아서 이야기고 보고 할 여지가 없다 행여 속지나 않는가 하여 눈들이 빨개져 서로 톡을 올린다 어떤 놈이 뜯는 놈이고 어떤 놈이 뜯기는 놈인지 영문 모른다 응치리가 한 장을 내던지고 명월 공산을 보기 좋게 떠 젖혀놓으니 이거 왜 숫자질이야 용군은 고를 벌컥 내며 쳐다본다 뭐가 뭐라니 아 이 공산 잔해 밑에서 빼내지 않았나 봤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노할 건 또 뭔가 응치리는 어설피 입맛을 쩍쩍 다시다 그럼 이번엔 파토지 하고 손에 화투를 땅에 내던지며 껄껄 웃어버린다 이때 한옆에서 벼란간 이 자식 죽인다 악을 쓰는 것이니 모두들 놀라서 시선을 본다 머슴이 마주앉은 상투의 뺨을 갈겼다 말인즉 매조 다섯 끝을 엎어쳤 다고 하나 정말은 돈을 잃은 것이 분한 것이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일년 품을 판 피 묻은 사경이다 이런 돈을 송두리 먹히다니 이 자식 너는 야마시꾼이지 돈 내라 멱살을 움켜잡고 다시 두 번을 때린다 허 이놈이 왜이러누 어른을 몰라보고 상투는 책상다리를 잡숩고 허리를 쓱 펴더니 점잖이 호령한다 자식 자식 벌되는 놈에게 뺨을 맞는 건 말이 좀 덜 된다 약이 올라서 곧 이를 칠듯이 엉덩이를 번쩍 들었으나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악에 바친 놈은 건드렸다가는 결국 이쪽이 손에다 더럽단 듯이 허허 웃고 버릇 없는 놈 다 봤고 하고 꾸지진 것은 잘 됐으나 기어이 어이쿠하고 그 자리에 폭 엎드러진다 이마가 터져서 비가 흘렀다 어느 틈엔가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에 가죽을 터친 것이다 응치리는 싱글거리며 구를 나왔다 공연스레 쑥스럽게 일이나 벌어지면 성가신 노릇이다 그리고 돈 백이나 될 줄 알았더니 다 봐야 한 사십원 될까 말까 그걸 바라고 어느 놈이 앉았는가 그가 딴 것은 본 밑을 합쳐 구원하고 팔십전이다 기호에게 오원을 내주고 자 반이 넘네 자네 계집 잃고 돈 잃고 호강이겠네 농담으로 비웃어 던지고 숲속으로 설렁설렁 내려온다 여보게 자네에게 청이 있네 재성이 목이 말라서 바득바득 따라온다 그 청이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에게 돈을 다 빼앗기곤 구문이겠지 시치미를 딱 떼고나 갈길만 걷는다 여보게 응치리 아 내 말 좀 들어 그제는 그제는 팔을 잡아놨으며 살려달라 한다 돈을 좀 늘릴까 하고 벼 열마를 팔아 해보았더니 다 잃었다고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니 노름미천이나 하게 몇 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벼를 털었으면 그저 먹을 것이지 어집지 않게 노름은 그런 걸 왜 너보고 하랬소 하고 돌아서며 소리를 빽 지르다가 가만히 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잠자코 돈이원을 꺼내 주었다 응치리는 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덜덜 떨고 있다 사방은 뺑 돌려 나무에 둘러싸였다 거무티티한 그 형상이 헐없이 무슨 도깨비 같다 바람이 불쩍마다 쏴 하고 쏴 하고 움측맞게 건들거린다 어느 때에는 쨍쨍 하고 목을 따는지 비명도 올린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별일은 없을 줄 하나 혹 뭐가 덤벼들지도 모른다 선앙당은 바로 등디다 족제비인지 뭔지 요동통에 돌이 무너지며 바스락바스락 한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등줄기를 쭉 긁는다 어두운 꿈속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옥깃을 추긴다 공포도 공포련이와 냉기로 하여 촘체로 견딜 수가 없다 산골은 산신까지도 줄여쓰렸다 아들 낳아달라고 떡 갖다 바칠 이 없을 테니까 이놈의 이놈의 영감님 화학김에 덥석 달려들면 앞뒤를 다시 한번 휘돌아본 다음 설대를 뽑는다 그리고 오금팽이로 불을 가리고는 한 대 뻑뻑 피어물었다 노는 연아문 칸 떨어져 그 아래 누웠다 일심 정기를 다하여 나무 틈으로 뚫어보고 앉았다 그러나 땅에 대를 털려니까 불숲이 이상스러이 흔들린다 뱀 뱀이 아닌가 구시월 뱀이라니 물리면 그만이다 자리를 옮겨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하품을 터친다 아마 두 시간은 넘어스리라 이놈이 피련코 올 텐데 아노니 또 무슨 조할까 이 지시란 소문이 나기 전에 한 번 더 와보는 것이 원칙이다 잠을 못 자서 눈이 뻑뻑한 것이 재물에 슬금슬금 감긴다 이를 악물고 눈을 딥쓰면 이번에는 허리가 노글거린다 속은 쓰리고 골치는 때리고 불꽃 같은 노기가 불끈일어서 목을 옥죄인다 이놈의 다리를 못 꺾어놔도 압이 없는 후레자식이겠다 닭들이 세 회를 운다 멀리 산을 넘어오는 그 음향은 퍽은 서글프다 큰 비를 몰아들이는 검은 구름이 잔뜩 낀다 하긴 지금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때 논뚝에서 희끄무레한 헛개비 같은 것이 얼씽거린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영락없이 성팔이 재성이 그들 중에 한 놈이리라 이 고생을 시키는 그 놈 이가 북북 깔리고 어깨가 다 식식 거린다 몽둥이를 잔뜩 우려 잡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 줄기를 끼고 조심조심 돌아 내린다 하나 도랑쯤 내려오다가 그는 멈칫하여 몸을 뒤로 불렸다 늑대 두 놈이 짝을 짓고 이 편 산에서 저 편 산으로 설렁설렁 건너가는 길이었다 빌어먹을 늑대 이것까지 발성이람 이마에 식은땀을 씻으며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이번 이놈도 재작년 강도짝이나 안 될는지 금시로 불길한 일감이 뒤통수를 탁 치고 지나간다 그는 옷깃을 여미어 한 대를 더 붙였다 도련히 풍새는 더 심하여진다 산골짜기로 몰아드는 억센 놈이 가끔 발광이다 다시금 더르르 몸을 떨었다 가을은 왜 이 지경인지 여기에서 밤새울 생각을 하니 기가 찼다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점도기고자 일어나서 서성서성 할 때 였다 눈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고 보니 피로고 한고이고 다 딴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에인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 소리만 웽웽 칠 뿐이다 다시 암흑 속이 된다 확실히 별을 훔치러 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역갱이 같은 놈이 굳은 날씨를 기회삼아 마음껏 하겠지 의리 없는 썩은 자식 격장에서 같이 굽는 터에 오냐 대거리만 있거라 이를 한번 부드득 갈아붙이고 차츰 차츰 논깨로 내려온다 응칠이는 논깨로 바특이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간 남의 행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뚝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 거리더니 그제야 기어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을 가려었다 보쯤을 등에 칠머매고는 허리를 구부시 뺑 손을 놓는다 그러자 응치리가 날쌓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별을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뚝으로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치리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께를 내려 주졌다 어이 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 그 고개를 돌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드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맞은 바람만 공중에 북새를 놓는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요 제법 눈을 풀아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폭받친다 보찜도 내려진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퉁스러이 내바꼬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보참을 들어본다 갑분하니 끼익 말가옷이나 들는지 이까짓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깨서 들었다 내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하나 내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국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렸다 에이 고얀놈 할 제보를 적시는 것은 눈물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른 것이 있으니 두레 두레한 황소의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들에 밤마다 늘 메여있는 투실두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나 따지든 치십원은 갈 데 없으리라 그는 불이 나게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반 다 왔을 때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예 좋은 수가 있다 내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실죽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단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난다 이걸 보니 하 엄청나고 기가 쾅 막혔다 이눔아 하고 악의 바치여 명색이 성이라며 대뜸 몽뚱이를 들어다 그 볼기짝을 후려 갈겼다 아우는 도로 몸을 꺾더니 신압으로 찌그러진다 뒤미쳐 앞 정강이를 때리고 등을 팼다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매는 내리었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내리었다 홧김에 확인했으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을 퇴뱉어 던지곤 팔자 두셋놈이 그저 그렇지 별수 있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키어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른지 딱한 일이었다 속 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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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